초신선 계란이 대세긴 되세요 요즘은 계란이 신선할수록 맛있는 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알지? 도착만 빠르다고 초신선이 아닌 거? 알지! 농장에서 오늘 나와서 바로 보내는 게 진짜 초신선이지! 가농 에그샵처럼! 그래서 다들 가농, 가농 하는구만? 농장에서 문 앞까지 초신선하게, 더 맛있게 신선하게 놓고 갑니다 신선하니까 맛이 정말 다르다 신선하게 삽시다! 가농 에그샵! 가농 에그샵 다운로드 고기요!